여기 그 유황이 있던데 있잖아 안 돼서 아 다행히가 있던데 안 돼서 있지 어? 어? 여기 그 가운데 거기 뭐야 거기 거기 말고 들어와서 안 내고 있잖아 어린이날 맞아 어 어 어 뭐 인터넷처럼 쪼금 도장 먹수나 도장아 들어갔어?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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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 injured 어? 이거 추후 뭐 비가 오냐? 비가 오냐? 영어는 많이 하고싶어 이름도 시켜주세요 이름도 시켜야 돼 이름도 시켜야 돼 이름도 시켜야 돼 1,800원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름도 시켜야 돼 만두찬 만두찬 아, 애기 이름을? 어 이름도 시켜야 돼 아주 시켜야 돼 그리고 아 그 아 아 아 고춧가루 대내랑 하나? 호하고 이름이에요. 감사합니다. 호가 이마이 크네. 이마이 크네. 호가 너무 맛있다. 그걸 죽을 때 좀 큰일 났겠지만 이 사람은 이리 이리 하라고 하라면 안 돼. 호가 저까지 너무 좋아. 왜 그런 거를 붙였느냐. 그럴려면 이틀 걸려. 그러니까 안 돼. 한 번은. 술이 있어. 한마디로. 해야지. 동자가 여기까지 저감해서 붙여보니까 하유당 어찌 하자 이물주자 짓답자 어찌 이유가 있으므로 이유가 아무렇고 나는 아무런 보수가 없는 줄 알지. 논어에 보면 그게 나와. 아 아니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